행복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왼숫덩어리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쪼마귀를 얻고 당차게 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아이고야 만호봉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길이 열렸지. 산길을 헤매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 와중에도 쪼마귀는 쿨쿨 잠을 잤지. 그렇게 아흘의 밤낮이 걸려서 열넘이 고개 아래 마을에 도착을 했단다. 하도 도적대가 들끓어서 열 사람이 무리짓지 않으면 넘을 수 없다고 열넘이 고개라고 이름이 지어졌지. 남들이야 도적대가 무섭다고 열넘이 고개를 꺼려했지만 쪼마귀 어멈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깟 도적대쯤이야 하며 열넘이 마을에서 살기로 했단다. 그래 그때부터 진짜 고생은 시작되었어. 만호봉에서는 호랑이만 피하면 되었는데 마을에선 힘든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 만호봉은 심신산골이라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거든.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익어서 주먹만한 감자라도 캐면 그게 다 내 것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마을에 왔더니 땅마다 주인이 다 있네. 감자 하나를 심으려 해도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리 반선만 수확하려 해도 땅 주인에게 땅 빌린 값을 내야 하더란 말이지. 아이고야 그뿐만이 아니었어. 가난한 아낙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남들보다 더 힘들었지. 고생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늘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 쪼마귀 어멈은 툭 하면 이렇게 투덜거렸어. 에휴 먹고 사는 일이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그래 동네 여편네들 입방아도 대단했어. 쪼마귀는 신령님이 보내준 아이라고 아래서 난 특별한 아이라고 고지곳대로 털어놓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참 그러며 쪼마귀를 두고 아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어. 쪼마귀 어멈을 두고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편네라고 쑥떡쑥떡 거렸지. 그러나 쪼마귀 어멈은 꿋꿋하게 견뎠어. 서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분한 일이나 억울한 일 다 이겨내며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 처음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간신히 밥만 얻어먹었어. 그런데 말이야. 일이 손에 익으니 밥을 얻어먹고 품삭도 받게 되었지. 그렇게 10년이나 흘렀단다. 그래 마침내 호랑이 아가리만 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 참 다행이긴 한데 농사 일이라는 게 모지에게도 힘들었지. 쪼마귀 어멈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며 탄식을 했단다. 아이고 대다. 그러면 쪼마귀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한자 어머니 이제 저도 어느덧 13살입니다. 절부지 어린애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의젓하게 말해주면 참 좋겠지. 예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대충 뭐 그렇게 흘러가잖아. 다음날부터 쪼마귀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을 낮삼아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큰 인물이 되었지요. 어머니를 편안하게 잘 모시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고야 쪼마귀는 내 저 잠만 잤네. 만호봉 아래의 산골짝에서 태어났을 때처럼 여전히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지. 신령님이 보내준 아이답게 특별히 게을렀단다. 아래에서나 나이답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게을렀지.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아니 밤부터 아침까지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방바닥에서 등을 떼일 줄은 몰랐어. 등짝이 방바닥에 붙은 아이였다니까. 쪼마귀 어맘은 새벽같이 일 나갈 채비를 하느라 부산을 떨고 우당탕거리고 덜그럭거리다. 아이고야 실수로 쪼마귀를 밟은 적이 있었어. 정말 실수였어. 진짜 실수였지. 방이 워낙 작았거든. 아이고야 그래도 쪼마귀는 끄떡않고 잠을 잤단다. 극기야 쪼마귀 어맘이 쪼마귀의 등짝을 찰싹 내리치고 꾀액 하고 소리를 쳤지. 아이고 저 웬수. 쪼마귀는 그러나 맑거나 평화롭게 또 잠들었어. 그러다 제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고도 한참이 지나 해가 중천에 뜨고서야 슬그머니 일어났지. 개슴츠레 한눈으로 엉금엉금 밥상으로 개어가서 느릿느릿 밥을 먹었어. 그러고는 금세 또 들어누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잠이 꼴딱 들었지. 저녁에 쪼마귀 어맘이 돌아와선 저녁밥을 차려주면 하는 수 없이 일어났어. 그리고 밥을 먹었지. 그런 다음엔 뭘 했을까. 아이고 뭘 하긴 또 잤지. 언제까지 잤냐고. 음 아마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진 잤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오죽하면 쪼마귀 어머미 이런 소리까지 했다지. 아이고 저저 호랑이도 안 물어갈쳤지 웬수. 그날도 쪼마귀 어머미는 냅다 소리를 지르고 일하러 갔단다. 동네 한 학들이 쪼마귀네 밭일을 해주는 날이었어. 품하시라고 해서 이 집 저 집 일을 서로 번갈아 해주는 것이지. 얼마 전 쪼마귀 어머미 박첨진에서 밭을 새로 빌렸단다. 그런데 말이야. 아이고 흑반 돌멩이 반이었어. 그 돌밭을 보드라운 밭으로 만들어야 했지. 안학들은 한 손으로는 호미질을 하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돌을 골라냈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쉼없이 수다를 떨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중에 어떤 어머미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 아니 지난번 장에 다녀오는 길에 주막에서 별꼴을 다 봤지. 아유 어떤 선비 둘이 주막집 평상에 마주 앉았는데 아유 글쎄 배에서도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난 것이야.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앞에 놓인 보퉁이를 들여다보고만 있더라고. 그러다 나이 든 선비가 먼저 이러다 해. 그러면서 나이 든 선비의 말투를 꾸며내며 이렇게 말했지. 아하 내 보따리에서 떡을 좀 꺼내주게나. 귀찮아서 보따리를 풀 수가 없구만. 그러자 안학들이 기득기득하며 웃었어. 하지만 조막이 엄 엄은 웃을 수가 없었지. 왜 안 그러겠어. 아니 그게 뭐 어디 남의 얘긴가. 자기 얘기지. 머리맡에 차려둔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 조막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 한숨이 나왔지. 아이 그랬더니 마주 앉은 선비는 또 또 이래. 하면서 그 어머미 젊은 선비 목소리를 흉내냈어. 아니 되옵니다. 소생 또한 귀찮아서 각근을 매지 못해 난찬 처지옵니다. 각근이 느슨하여 갓이 벗겨지려 하니 꼼짝도 할 수 없사옵니다. 아 아 아이고 갓 벗겨진다. 아이 내 갓 벗겨진다. 그러자 안학들이 깔깔거리고 섰어. 그 어머도 벙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었지. 아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귀찮아서 보따리를 풀지 못해 굶고 앉아있고 갓이 벗겨지려 하는데도 귀찮아서 각근을 매지 못해 굶고 앉았고 참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또 있을까. 아니 있지 있어. 엄마야. 또 다른 어머미 냉큼 나섰네. 아니 뭐 저기 저 쟤 너머에 방귀신 마을이라고 할지.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총각이 얼마 전에 장가를 갔대. 그런데 말이야 섹시가 말도 못하게 게으르다잖아. 아이 뭐 숟가락질 하기 귀찮아서 밥을 거르는 때가 있다나. 그러다가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더래. 아이고 참. 아이 그래서 그 떡을 방 안에 이렇게 들여다줬대. 아이 그러고도 불안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아내 얼굴에도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야. 아이구 입가에도 이렇게 붙여주고 귀 밑에도 붙여주고 그러고서야 남편은 집을 떠나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그런데 쪼막이 어머미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 보리 어머문 뜸을 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 그게 말이야. 게으름뱅이 새댁은 꼼짝 않고 누워서 얼굴에 붙은 떡만 떼어 먹었더래. 아이고 방 안에 이렇게 들여 넣어준 떡에는 손도 안 댔대요. 그러고 굶었대. 아이고야 일어나서 그거 그거 이렇게 주워 먹기가 뭐 그렇게 귀찮다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쯤 되면 조선체일의 게으름뱅이 아니겠어. 그러자. 다른 어머미 또 손살이 지며 나섰지. 아이고 뭐 그 정도로 조선체리라 하겠어. 게으름을 피우다 소가 된 총각 얘기 못 들었어. 아이고 소라고. 다들 깜짝 놀라 물었지. 암만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여도 설마 사람이 소가 됐을까. 미심쩍어 하는 눈치였어. 하지만 조마기 어머미는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지. 사람이 소가 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소가 되고도 남을 게으름뱅이 자식을 둔 입장이다 보니 그 이야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말이야. 다른 어머미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하여 말도 안 돼. 게으름뱅이랑 소가 무슨 상관이야. 소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 조마기 어머미 제일 열심히 끄덕거렸어. 그래 맞아. 설마 소가 되진 않겠지. 그때 동네 아이들이 제제에 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 조마기 또래들이 눈두렁길을 따라오고 있었지. 다들 무척 부지런하고 즐거워 보였어. 에휴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있나. 조마기 어머미 중얼중얼거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어머미 말했지. 어 요즘 다들 저렇게 서당에 다니잖아. 우리 집 애들도 서당에 다니고 있어. 아이고야. 조마기 어머문 그제사 아 불사 하고 소리를 내질렀어. 하나뿐인 자식이라는 애가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동네 아이들 소식을 통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어머들은 계속 말을 이었지. 아이고 얼마 전에 저저 감나무집 아랫방으로 어떤 선비님이 이사를 왔다잖아. 그 선비님이 서당을 차리고 훈장 노릇을 시작했대. 왕훈장님은 앞날을 내다보는 분이야. 도사님이지 도사님. 조마기 어머문 당최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앞날을 내다본다고? 그뿐이 아니었어. 어떤 어머문 딸만 여섯인데 딸들을 서당에 보낸다는 것이야. 아니 옛날에는 딸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 딸이고 아들이고 농사꾼의 자식이 서당에 다니는 일은 별로 없었지. 그런데 농사꾼의 딸들을 서당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는 황당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았지. 아유 왕훈장님이 이르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달라질 거래. 양반 상놈 가리지 않고 온 나라의 아이들이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세상이 된다나. 아유 남자애와 여자애가 나란히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미리 미리 공부해 두면 훗날 크게 출세할 거라고 했어. 그러자 쪼마귀 어머문 귀가 번쩍 뜨였지. 쪼마귀 아범이랑 즐겁게 주고받던 얘기가 떠올랐어. 우리 쪼마귀는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될까. 임금님을 모시는 정승이 될까. 온 나라에서 울어르는 학자가 될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그냥 귀하게 얻은 애가 하도 예뻐서 좋은 말은 다 해본 것이지. 그래 하여튼 글을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겠지. 주구장창 잠만 자는 것보단 확실히 좋은 일이겠지. 그러자면 서당에 가야 하는데 마침 마을에 서당이 생겼고 쪼마귀 어머문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우리 쪼마귀는 뭐하고 있을까. 에고고 방구석에서 굴굴 자고 있네. 에휴 쪼마귀 어머문 한숨이 났지. 한숨이 났어. 서당은 고사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도 뭐 미쳐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쪼마귀 어깨를 가만히 흔들어 보았어. 쪼마가 쪼마가 엄마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쪼마귀가 눈에 반짝하고 뜨네.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빨딱 일어났어. 쪼마귀 어머문 깜짝 놀라 철썩 주저앉았지. 엉덩방아를 찌었네. 아니요만한 일로 쪼마귀가 잠에서 깨다니. 곧장 일어나 앉다니. 참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지. 그래 쪼마귀에게 이렇게 물었단다. 쪼마귀가 너 서당에 다니지 않으련? 좋아요. 엄마야 이게 웬일일까? 아이고 그러더니 냉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서 두 팔을 한껏 들어올리며 크게 기지개를 켜는 것이었어. 아이 잘 잤다. 쪼마귀 어머문 저 애가 왜 저러나 싶었지. 혹시 여우가 쪼마귀를 잡아먹고 둔갑을 했나? 하지만 앞만 봐도 쪼마귀였어. 틀림없는 쪼마귀였지. 아니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게으름뱅이처럼 보이지 않았단다.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아마 만 호봉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 아니 그러고 보니 쪼마귀의 바지 저고리가 깡동하게 올라갔네. 발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어. 그새 쪼마귀는 많이 자랐지. 그래 십 년 동안 방구석에서 잠만 잤지만 키는 그래도 서당의 단위만큼은 자랐던 모양이야.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무장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팔았는데 단골집이 많아 1년 내내 단골집에다 나무를 져다 나르는 것이었지. 돈 깨나 있는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는 나무를 사서 뗀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나무 사서 떼는 단골집에서는 그 나무 한 짐 들어올 때마다 값을 쳐주지 않았어. 몇 달치 나무값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었지. 보통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밀린 나무값을 준단 말이야. 한 해 섯 달 금은깨나 되어서 이 나무장수가 단골집을 찾아다니며 나무값을 받았지. 밀린 나무값을 다 받으니 아이고야 제법 돈이 많이 들어왔네. 그걸로 이제 설을 쇄야 할 판이지. 쌀도 사하고 고기도 사하고 설빔을 지을 옷감도 장만해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기분 좋게 설을 쇄겠지. 그래 나무판돈을 가지고 장에 갔어. 장에 가다 보니 엄마야 이게 웬일일까 아니 웬 사람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지. 길가에 있는 나무에다 새끼줄을 걸고 목을 매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이고 여보시오.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아니 상관을 말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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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사람이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 걸 어찌 두 눈을 뜨고 본체만 잘하라는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겠소이다. 무슨 연휴로 그러는지 말이나 말이나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어. 에휴 내일 모레가 설인데 양식이 똑 떨어져서 온 식구가 굶어죽게 생겼지 뭐요. 아니 그렇게 살면 뭐하겠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그래 이러는 것이니 상관 마시오. 아이고야 이걸 어쩌나. 이러고 보니 그 사람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누렇게 떠가지고 며칠은 굶은 얼굴이더란 말이지. 참 딱 할 일이었어. 아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목을 맺 죽을 생각을 다 했을꼬. 아이고야 나도 살기 어렵지만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니 이 돈으로 사람 하나 살려놓고 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뭇값으로 받은 돈을 그 사람에게 몽땅 건네주었어. 아 이보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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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양식을 사서 설이나 쇠시오. 부디 약한 마음 먹지 말고 힘을 내시오. 아 죽을 각오로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소. 하니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감지덕지하며 돈을 받아가지고 갔지. 참 죽을 목숨 하나 잘 살렸네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야 이제 자기 앞일이 막막해졌어. 나뭇값 받은 것을 몽땅 줘버렸으니 이제 뭐 빈털터리 아니겠소. 아이고야 뭘로 쌀 사고 뭘로 고기 사서 어떻게 설을 세냐 말이야. 아이고 이제 이제 뭐 내가 큰일이군 내가 아이고 내가 딱하게 됐소. 그렇게 혀를 차면서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엄마야 엽전 한잎이 탈락 남아있네. 아하 아까 돈을 줄 때 딱 한잎이 떨어져 호주머니에 남아있었던 것이지. 에라 한푼밖에 없으니 한푼어치 장을 박아낸 수밖에 없겠다. 하고선 장에 갔단다. 막상 장에 가긴 했는데 달랑 한푼으로 뭘 살 수 있겠어? 아이고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댕기 하나를 샀네. 아이들이나 주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댕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단다. 집에 오는 길에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었거든. 그 개울을 건너다가 진검다리 앉아서 잠깐 쉬었지. 에고 서의 장이라고 봤다는 것이 달랑 댕기 하나이니 무슨 염치로 집에 들어가겠소? 그래 걱정 걱정을 하며 쉬고 있는데 엄마야 저기 위에서 노랗고 둥근 것이 동동 떠내려오네. 저게 뭘까? 하고 가까이 떠내려온 걸 보니까 애궁 바가지였어.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저 뭐 수수하기만 한 바가지였지. 그런데 바가지가 동동 떠내려와서 나무 장소 앞까지 오더니 어라? 더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뱅뱅 돌기만 하고 있었지. 어라? 아니 이게 왜 떠내려가지 않지? 그래 손으로 요렇게 밀어도 살짝 밀렸다간 다시 돌아오고 또 요렇게 밀었더니 살짝 밀려갔단 다시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살짝 밀어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일까? 분명히 물은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바가지는 떠내려가지도 않고 아래로 밀어보내도 도로 물을 거슬러 올라오니 참 세상만사 이런 신기한 일은 또 있었나 하였지. 이건 틀림없이 바가지를 가져가라는 뜻이지 뭐야. 그래 그 바가지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야 집에 돌아오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 해졌는데 삽장 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댕기 하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 아이고 아이 여섯이나 있는데 댕기는 달랑 하나뿐이니 이를 어떡한다 하고 걱정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소냐 하고선 댕기를 바가지에 담아서 삽장 밑에 두고는 빈손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와 반기는데 아이고야 빈손으로 왔으니 뭘 쥐어줄게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아내가 보아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여보 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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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둘러보더니 아니 여보 아이 웬 댕기만 이렇게 많이 사왔어 한단 말이야 아니 어 어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댕기는 하나밖에 안 사왔는데 말이야 그래 아주 이상하니 밖에 나가보았지 오마야 이게 웬일일까 바가지에 댕기가 수북이 들어있는 것이었어 아주 뭐 한 바가지 꽉 찼네 꽉 찼어 댕기가 이리 많으니 아이들은 좋아라 하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예쁜 댕기 골라맨다고 야단 법석이 났어 허이참 아 이거 뭐지 이상한 바가지인데 그리고는 얼른 쌀 한 줌을 가져와 바가지 안에 넣어보았어 엄마야 이게 웬일일까 쌀이 금세 한 바가지 꽉 차는 것이었어 이게 바로 화수분 바가지였지 뭐든지 넣으면 넣는 대로 밑도 끝도 없이 줄줄 나오는 화수분 바가지였단 말이야 화수분 바가지를 얻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어 뭐 팔자가 폈지 팔자가 폈어 돈도 많이 얻고 쌀도 많이 얻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살게 되었단다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잘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화수분 바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이렇게 되었대 나무장수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 육남매한테 살림을 나누어 주는데 아 이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바가지만 달라고 아우성이었지 이놈들이 이놈들이 욕심이 많아서 말이야 그래 나무장수가 고위치가 아프니 이것은 본래 얻은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오이 다 생각하고 밤에 몰래 개울에 가서 바가지를 던져버렸대 그런데 말이야 자식놈들이 그걸 알고는 뒤쫓아가서 서로 바가지를 차지하려고 덤비다가 그만 부서뜨려 버렸다지 아이고 여섯놈이 서로 잡아당기니 바가지가 부서지지 안 부서지겠어 그래서 이 세상엔 없는 게 되어버렸다지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의 장가본에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덜컥 죽어버렸네 얼마 있지 않아 안주인도 죽고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 호의 시아버지가 정상 가부 며느리만 믿고 사는 것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 며느리가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일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 정성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 동네 사람들 칭송이 자자했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밥을 먹어도 돌을 심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 같았거든 저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저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 조용히 달랐어 며느리가 없겠지 편하게 해다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집이라면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말이야 그런데 두고 온 홀시 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어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데 아직 시집을 가지 못했거든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 아니 저렇게 관연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홍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였지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하였지 그렇게 딸을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보냈네 엄마야 이러니 어떻게 되었겠어 며느리는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사위되었지 참 기구한 팔자지만 다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연이었어 그래서 좋다면 좋은 인연이었지 세계민담 어느 마을에 자식을 열이 놔둔 가난한 부부가 살았대 아내 바바라는 부지런하고 야무진대 비해 남편 알레호는 착하긴 하지만 게으름뱅이였단다 바바라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알레호는 집에서 잠만 쿨쿨 잤지 쫓고 말았어 집에서 쫓겨난 알레호는 신세는 철양하기 짝이 없었지 알레호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하염없이 걷기만 하였어 숲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들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지 아이고 그러다 너무 피곤해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웬 노인이 다가와 알레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 이보시오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오 알레호는 부인에게 쫓겨난 이야기를 하였지 그러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지갑 하나를 내미는 것이야 돈이 떨어지면 지갑을 열고 소포 누와 우와 소포 시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노인의 말에 알레호는 단숨에 피곤이 싹 가셨어 알레호는 노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선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 부인과 자식들 생각을 하니 힘이 절로 솟았어 그래 한걸음에 마을에 도착했단다 그런데 말이야 집으로 가는 길목에 알레호의 절친한 친구의 집이 있었지 친구에게 자랑하고 가야지 알레호는 친구네 집 문을 두드렸어 친구 부부는 알레호를 반갑게 맞아주며 술상까지 차려주었지 술이 한잔 들어가자 알레호는 요술지갑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어 귀가 솔깃해진 친구는 요술지갑이 탐이 났단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보라고 졸랐어 그야 쉽지 소폿 우아 우아 소폿 아이구야 그랬더니 마수이처럼 지갑에서 금화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 그 순간 친구 부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거렸어 그러더니 알레호가 알레호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는 거야 알레호는 기분이 너무 좋아 주는대로 마구 들이켰지 결국 알레호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말았어 그 사이 친구 부부는 지갑을 살짝 바꿔치기 했단다 한참 후 잠에서 깬 알레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큰 소리로 부인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지 여보 얘들아 이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고는 자신의 참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어 소폿 우아 우아 소폿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요술지갑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돈은 커녕 먼지만 폴폴 날리는 것이었지 바바라는 화가 치밀어올라 알레호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는 다시 내쫓아 버렸어 에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슬픔에 잠긴 알레호는 터덜 터덜 다시 길을 떠났어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만났던 노인을 다시 만난 것이야 노인은 알레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번엔 염소 한 마리를 주었어 이 염소를 보고 칸딩 바그코로 기난딩 이라고 외우면 염소가 돈을 줄 것이요 알레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 그런데 말이야 친구 집 앞에 다다르자 또 수의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친구 집에 또 들렀어 친구 부부는 알레호 저에게 몹시 반갑다고 꼭 안아주었지 그리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였어 술에 취한 알레호는 염소 자랑을 늘어놓았단다 친구 부부는 알레호가 고라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바꿔치기 했어 깨어난 알레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모았지 그리고 염소를 보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어 간딩 바그 고로 기난딩 며 이번엔 노인이 식탁을 주는 것이야. 이 식탁 앞에서 텐데라메사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그러면 원하는 모든 음식을 차려줄 것이오. 알레호는 오는 길에 또 친구 집에 들렀어. 친구 부부는 식탁을 또 바꿔치겠지. 그러니 알레호가 가족들 앞에서 텐데라메사라고 아무리 외쳐도 식탁은 그 자리에 얌전히 있을 뿐이었단다. 이제 다시는 집에 어신도 하지 말아요. 바바로가 쫓아내기 전 알레호는 먼저 집을 나섰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거든. 이런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노인을 다시 만났어.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팡이를 내밀었어. 어허,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게 없군요. 이 지팡이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사람을 혼내줄 것이오.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스톤 파모돈이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알레호는 지팡이를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 아니, 요수의 지갑과 염소, 식탁 이 모든 것들이 왜 집에만 가면 아무 효과가 없을까. 그러느라 친구 집에 들르는 걸 깜빡하고 곧장 집으로 갔단다. 알레호는 바바라에게 사정사정해서 친구와 친척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였지. 알레호의 집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지. 물론 그 친구 부부도 와 있었어. 알레호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꺼낸 다음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지. 바스톤 파모돈.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요수의 지팡이가 알레호를 속인 친구 부부에게 달려들었지.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한 것이야. 아이고 이보게, 알레호 제발 살려주게. 요수의 지갑과 염소 모두, 식탁도 모두 돌려주겠네. 친구 부부는 알레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했지. 그제야 알레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알레호는 친구 부부에게서 요수의 지갑과 요수의 염소, 요수의 식탁을 모두 되찾았어.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단다. 옛날 아수먼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거든.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 보냈어. 그래서 며느리도 셋이지. 하루는 부자 영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이 하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아주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행동이 믿없지 못하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이고야, 곶간 열쇠를 물려주긴 해야 할 텐데, 과연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지. 그러고는 팽 하고 뒤돌았는데, 부자 영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버뜩 떠오르지 뭐야. 부자 영감은 곧바로 곶간으로 들어가서 벽씨 새토를 꺼내 방으로 돌아와 정성껏 종이에 쌌어. 흠흠, 이 벽씨로 며느리들의 재주를 시험해서 가장 재주가 좋은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물려주어야겠다. 부자 영감은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 며느리부터 방 안으로 불러드렸어.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첫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의 방 앞에서 물었지.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첫째 며느리가 들어오자, 부자 영감은 잘 쌓아두었던 벽씨 한 토를 내밀며 말했어.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바꿔라. 네, 아버님.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가서 확인해 보거라.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귀한 물건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지.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뭔지. 겨우 벽씨 한 톨밖에 없는 것이야. 에게게, 벽씨뿐이네. 아, 이걸 뭐 있으라고. 첫째 며느리는 실망을 하고, 벽씨 한 토를 땅에다 휙 던져버렸네.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 불러서 똑같이 종이에 싼 벽씨 한 토를 주며 말했지. 이것은 너에게 아주 좋은 것이니 잘 쓰도록 해라. 둘째 며느리도 큰 기대를 걸고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어. 엄마야, 그런데 겨우 벽씨 한 톨뿐이네. 에게? 아이, 벽씨뿐이잖아. 이걸 뭐 있으라고. 둘째 며느리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어. 둘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의 생각도 모르고, 벽씨를 까서 한 입에 꿀꺽 집어삼키고 말았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의 방으로 들어왔어. 그래, 어서 들어오나라.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도 종이에 싼 벽씨 한 토를 내밀었지. 이것은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이니 잘 쓰거라.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이 주는 종이를 받고는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지. 아이고야, 그런데 벽씨 한 톨뿐이었네. 하지만 셋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처럼 버리지도 않았고, 둘째 며느리처럼 먹어버리지도 않았어. 아버님이 벽씨 한 토를 무슨 뜻으로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하루 종이 벽씨 한 토를 준 부자 영감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했단 말이야. 그때 셋째 며느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 맞아. 그래, 아버님은 아주 작은 것도 아껴 쓰시고 이만큼 재산을 불리셨잖아. 그러니 나에게도 이 벽씨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 불리지 못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튿날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이 준 벽씨와 소쿠리, 그리고 나뭇가지를 구해서 마당으로 나갔지. 그리고는 소쿠리를 실이 연결된 나뭇가지로 받쳐놓고 그 안에 벽씨를 놓아뒀어. 벽씨 한 톨로 참새를 잡으려고 말이야. 참새가 날아와야 하는데. 셋째 며느리는 멀찍이 숨어서 참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참새 서너 마리가 마당으로 날아왔거든. 참새들은 마당에 내려앉아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어. 그리고는 마침내 참새 한 마리가 벽씨를 발견하고 소쿠리 속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었지. 그러자 셋째 며느리는 얼른 실을 잡아당겼어. 파다닥! 소쿠리 안에 갇힌 참새가 깜짝 놀라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아이고야 소용이 없었지. 그래 셋째 며느리는 소쿠리에서 참새를 꺼내 시장으로 향했단다. 어디 보자. 이걸 돈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셋째 며느리는 때마침 병아리를 팔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어. 그래 참새와 병아리 한 마리를 바꾸자고 하였지. 벽씨 한 톨이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다시 병아리가 되는 순간이었어. 셋째 며느리는 병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뒷마당에 놓고는 정성을 다해 키웠지. 한 달쯤 지나자 병아리는 포동포동 살찐 암탉이 되었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암탉이 알을 낳았단다. 우와 그 아이들 중에 몇 개는 암탉이 잘 품어주어 또 병아리가 되었고 병아리들은 금세 토시토시 암탉과 수탉이 되었지.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잘 자란 어른 닭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 그리고는 새끼 돼지를 샀단다. 벽씨 한 톨이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다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새끼 돼지가 된 것이지. 새끼 돼지는 셋째 며느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에 금세 어미 돼지가 되었어. 그리고 어미 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지. 셋째 며느리는 그 새끼들을 잘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았단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지. 벽씨 한 톨이 참새가 되었고 참새가 병아리가 되었고 병아리가 새끼 돼지가 되었고 새끼 돼지가 다시 송아지가 된 것이야. 셋째 며느리는 송아지를 잘 키웠지. 송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암소가 되었어. 암소는 또 새끼를 쳐서 송아지를 낳았어.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러다 물어보니 셋째 며느리만 대답이 달랐거든. 첫째 며느리는 땅에 버렸는걸요? 하고 둘째 며느리는 제가 까서 먹어버렸는걸요? 했단다.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특별히 주신 물건인데 소리할 수 없어 제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야. 부자 영감은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아이고 실망을 하고 말았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을 부르는 것이야. 아버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 같이 가주시겠어요? 셋째 며느리가 방문 밖에서 공손하게 여쭙는데 부자 영감도 이제나 저제나 셋째 며느리가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라 얼른 방문을 열고 셋째 며느리를 쫓아갔어. 셋째 며느리가 부자 영감을 데려간 곳은 넓은 논이었지. 키와 집 50채는 지어도 남을 만큼 큰 논이었어. 아버님 이것이 누구의 논인 줄 아시겠는지요? 아니 내가 이 논 주인을 어떻게 알겠느냐 설마 이 논이 네 것이라는 말은 아니겠지? 아버님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주신 볍씨 한 톨을 가지고 이 논을 샀습니다. 이렇게 셋째 며느리가 시원하게 대답하자 부자 영감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 이 정도까지 일을 해낼 줄은 몰랐던 것이야. 볍씨 한 톨로 논을 샀다니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니고 뭐겠어. 부자 영감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지. 아이 그래 어떻게 이 논을 이렇게 많이 넓게 아야야 어쨌든 이렇게 사게 되었는고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볍씨 한 톨을 주신 것은 무슨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며느리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했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부자 영감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지. 아이고야 참으로 기특하고 장한 일을 하였구나. 이제야 내가 곶간 열쇠를 마음 놓고 너에게 막일 수 있겠다. 아무렴 아무렴 아이고 우리 집 곶간은 셋째 며느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곶간 열쇠를 셋째 며느리에게 맡겼단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동네 안악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넋살스럽게 비판하며 표현된 모습은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장면이지요. 이를 통해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강조되면서 동네 안악들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인 기대와 압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전개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그 동시에 반전의 효과를 부각시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요. 또한 게으른 아들의 예상 밖의 변화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러한 유머와 반전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